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야마 간사이에 지진이 났습니다 6월 19일 입니다 지금 이 지진은 간사이 지방은 아이치현이라든지 시조오카 그리고 후지산의 지진 6월 17일 후지 5대 호수의 지진이 시작된 이후로 시조오카 현 그 다음에 아이치현 그리고 이곳 와카야마 까지 이 4번의 지진은 서로 간의 그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와카야마 지진 이전의 지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와카야마 현 간사이 지방 이전에는 이 아마미 오시마 아마미 오시마 그네에서 지진이 발성했습니다 6월 18일 규모는 3.6 이었습니다 아마미 오시마 그 전에는 이제 시조오카 현 이었습니다 시조오카 현 서부에서 3.0의 지진이 발성했습니다 지금 이 시조오카 현의 지진은 이전에 6월 17일 후지산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후지산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보시면은 아이치현과 시조오카 현 양 경계에서 났죠 그래서 아이치현과 시조오카 양쪽 다 영향을 주고 있구요 그리고 이 아이치와 시조오카 현에 영향을 준 이 전의 지진은 지금 이리오모뜨의 지진입니다 이리오모뜨 규모 4.5의 광진이 6월 18일날 발생하였습니다 6월 18일날 발생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바현의 지진이 저녁 8시 34분경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의 지진이 저녁 8시 34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쿄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야만하시 이 결국에는 이 후지산 도쿄와 후지산 이 두군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전에 이 후에 이 와카야마 간사이 지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후지산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요 대한민국의 지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19일날 경남 하동군 북북 서쪽에서 지금 6월 19일에는 좀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규모 1.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경남 하동군 북북 서쪽에서 그 다음에 경남 역시 하동군에서 1.3의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대구 달성군에서 1.2 그리고 인천 강하군에서 역시 1.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 이제 경북 성주군에서 6월 19일날 오늘도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6월 19일날 많이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6월 18일날 역시 충남 공주시에서 1.5의 지진 그 다음에 전북 부주군에서 6월 17일날 1.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계신가요 그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